올해 들어 회복 흐름을 보이던 실물 경기가 4월에 다시 위축됐습니다.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09.8로 전월보다 1.4% 감소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. 건설업 생산은 늘었지만 공공행정과 관공업,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습니다. 특히 공공행정이 한 달 전보다 12.4% 감소했고 제조업 생산이 1.2% 줄면서 전반적인 생산 위축을 이끌었습니다. 3월에 깜짝 증가세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은 0.5%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반도체,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율은 한 달 사이 13.2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